2025 버전 문장해석의 원리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제 모든 강의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수강하는 강의고요. 항상 제가 강조합니다. 문장해석의 원리 시작할 때와 끝날 때가 완전 다르다. 제가 장담하는데 문장해석의 원리 완강하고 복습하고 딱 2회독을 해요. 그래서 정말 단어를 몰라서 해석이 안 되는 경우는 있어도 구조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일단 추천 대상자와 어떻게 교재가 구성되어 있고 예습 복습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릴게요. 수능은요. 이제 시험을 보신 N수생들은 알 거고요. 고2 학생들도 예비 고3 학생들도 아시겠지만 모의고사를 보면 압니다. 이게 단어만 안다고 해서 해석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의고사 보면 문장이 3줄, 4줄 길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장이 길어지면 아는 단어만 갖고 해석을 했을 때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선생님 저 단어만 기억나고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가장 흔한 케이스고요. 그런 식으로 영어 공부하면 아시죠? 성적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해석을 해야 필자가 의도하는 바대로 글을 따라가야 글을 이해하는 거고 이게 빈칸으로 나오던 순서 나오던 문장 삽입으로 나오던 문제 풀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는 당연히 어휘되고 해석되는 게 영어의 90%다 보니까 해석 공부는 반드시 하시길 바라는데 고3 학생들 중에서 또는 N수생입니다. 선생님 제가 사실 아직도 아는 단어로 짜집기로 대충 해석이 될 때도 있는데 뭐 가무레스카입니다. 반드시 수강하시고요. 완강했을 때 제가 장담드립니다. 완전 다릅니다. 그 다음에 고2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제가 그래도 모의고사 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밑에는 안 됩니다. 그럼 너무 어려워요 책이. 제가 1등급인데요. 아닌데 저 2등급에서 일이 안 올라갑니다. 라던가 저 70 중반 이상은 나오는데 이게 마지노선이에요. 그 다음에 고1 학생들한테는 제가 수강하라고 추천하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휘도 어렵고요. 고1이 하기에는 수능 예문으로 공부해야 힘들거든요. 그래서 고3 학생 전체와 고2 중에서 성적이 좀 나온 학생들인데 아직 해석이 완성되지 않은 학생들이 추천 대상자고요. 스튜디오 버전은 완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개강하는 날 15강 완강된 상태를 여러분이 볼 수 있고요. 1월 달에 현장 버전을 또 찍습니다. 제가 현장 버전을 찍은 이유는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강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짧은 문장에서 이제 의미 단위별 읽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끊어 읽기 묶어 읽기 알죠. 특히나 우리말이 없는 게 뭐죠? 후치 수식이에요. 뒤에서 앞으로 꾸며 들어가는 구조가 우리말이 없단 말이에요. 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뒤에서 앞으로 꾸며 들어간다. 이런 구조가 있는데 가로 여는 거는 그래 많은 학생들이 느낌으로 아는 사람도 있는데 더 중요한 게 가로 닫는 공식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가로 열고 닫는 게 뒤에서 앞으로 꾸며 들어간다. 이게 의미 단위별 읽기입니다. 근데 문장 해석의 원리가 의미 단위별 읽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뭐냐. 문장이 세 줄, 네 줄 넘어가면요. 문장이 길어지면 의미 단위별로 묶어놔도 이게 뭔 말인지 붕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키워드 잡는 것까지 공부합니다. 자 뭐냐면 필자가 진짜 의도하는 것만 따라가는 공부. 제가 종종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말로 예시 한번 해볼게요. 탐이 아들이자 제인의 아들이며 마이클의 형이자 제니퍼의 남동생인 탐슨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답고 서정적인 시를 쓰는 시인으로 유명하다. 이거 영어로 쓰면 세 줄 나옵니다. 이게 다 중요한가요? 아니죠. 탐슨은 시인으로 유명하다예요. 나머지는 다 없어도 되는 수식어구입니다. 그래서 문장이 길어질 때는 의미 단위별로 공부한 거 더하기 키워드 잡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의미 단위별부터 키워드까지 잡는 공부가 들어가는 거고요. 강의 수는 총 15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수업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죠? 제일 먼저 짧은 문장으로 연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론 수업을 먼저 해요. 예를 들면 1강에 끊어 읽기, 묶어 읽기, 후치 수식 먼저 이론 설명을 합니다. 그럼 짧은 문장으로 시작을 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학생들이 뭐야 왜 이렇게 쉬워? 라고 하실 거예요. 뭐 선생님 저 그래도 영어 2등급인데요. 저 일이 안 나와서 지금 듣는데 예문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5분만 기다려 보세요. 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볼게요. 짧은 걸로 연습을 먼저 해야 돼요. 이론 수업을 먼저 한 다음에 묶어 읽기, 끊어 읽기, 의미 단위를 공부한단 말이에요. 딱 5분, 7분만 지나갑니다. 같은 방식으로 문장을 점점 길게 설명합니다. 기본형 짧은 문장으로 시작을 했으나 시작은 한 5분에서 7분만 지나가면요. 2줄짜리 문장 해석을 해요. 그 다음 10분만 넘기세요. 3줄 이상의 문장으로 합니다. 뭐냐면 어떤 개념을 배웠으면 예를 들어 도치고문을 배웠어요. 그럼 이론할 때는 1줄짜리 짧은 걸 연습을 해요. 5분 있다가 2줄, 한 7, 8분 있다가는 3줄, 4줄짜리를 공부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장이 점점 길어지게끔 하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제일 좋아해요. 이 강의를. 왜? 아 내가 기본기 배운 걸 점점 확장해서 공부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키워드 잡기 공부까지 끝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재에서 한 줄로 시작하지만 몇 챕터가요? 끝날 때는 항상 제일 짧은 거는 4줄이고 가장 긴 건 7줄짜리 문장으로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딱 50분 만에 처음엔 한 줄짜리로 시작했겠지만 50분 끝날 쯤 되면 내가 7줄짜리 문장 해석하고 있구나. 이렇게 수업하는 게 우리 문장 해석의 원리의 핵심이에요. 그 다음 그러면 이제 감이 아닌 정확한 해석으로 완성을 한다. 그럼 챕터 구성을 말씀드릴게요. 1강이 일단 제일 중요해요. 묶어 읽기, 끊어 읽기 그 다음에 1강에서 제일 중요한 게 후치 수식의 공식을 얘기해줍니다. 가로 열고 어디서 정확히 가로를 다듬으면 된다. 이게 의미 단위별 해석이다. 그리고 키워드 잡는 것도 1강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강 1강, 2강, 3강은 사실 하나의 개념이에요. 후치 수식의 끝판왕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때 결국에 한 줄짜리로 시작하겠지만 물론 1강에서도 4줄짜리 문장 나오지만 5줄, 6줄, 7줄짜리 문장까지 결국에 끝나게 돼요. 그 다음 영어 어순의 절대적 규칙을 배웁니다. 이때 도치구문도 같이 배웁니다. 그리고 에즈 여러분들 한회 모의고사 에즈가 보통 30번에서 35번이 나오거든요. 학생들이 에즈만 나오면 그냥 해석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아니요. 정확하게 공식으로 딱 떨어집니다. 요거 뒤에 뭐가 나오면 이렇게만 해석한다. 그래서 에즈 정리 1시간 만에 끝낼 거고요. 전치사입니다. 제가 항상 현장에서 경험한 바를 말씀드릴게요. 학생들 전이사 해석 못합니다. 근데요. 질문을 안 해요. 왜 그래요? 애들이 하는 말 자기만 모른다고 오해라는 거예요. 전치사 중에서 해석되는 경우도 있지만 얼렁뚱땅 넘기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저같이 뭐 그냥 얼렁뚱땅 넘기느니 1시간 딱 공부한 다음에 그냥 채화를 하겠습니다. 아 이럴 때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구나. 얼렁뚱땅 넘기지 마시고요. 그 다음 상황에 따라 다이어 접사를 배웁니다. 아 스펠링이 와일인데 와일이야 동안 반면 일지라도의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걸 보자마자 어떻게 해석하는지 자 그런 연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8강부터 10강이 뼈대 해석이에요. 동사해석. 다시 돌려서 얘기하면 오형식을 하는데요. 형식이라고 하는데 옛날처럼 SVO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우리 수업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동사해석이 왜 바뀌는지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 11강의 13강은요.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가 단어가 아니라 문장으로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려운 말로는 이제 뭐 문법 시간에 설명할 때 뭐 명사구, 명사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물론 저도 간략하게 이론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실전에서 그 제목보다 중요한 게 해석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주어동사 목적어가 길어질 때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분사구문 그리고 투부정사 해석까지 그래서 총 15강이고 우리 교재는 본 수업 내용과 워크북이 따로따로 있고요. 이게 붙어 있습니다. 따로따로 있는데 하나로 묶어서 되어 있어요. 반드시 워크북 체화하시게 만들었습니다. 225개 문장으로 복습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공부하면 되느냐 자 하나 말씀드리면 예습은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복습이에요. 예습하지 마시고요. 이론을 먼저 배워야 됩니다. 강의를 일단 수강을 해요. 그럼 복습을 했겠죠. 반드시 반드시 워크북 뒤에 보면 같은 챕터에 같은 구조의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문이 달라요. 예를 들면 후치수식을 배웠어요. 1강에 그러면 워크북 1강 후치수식에 있는 문장들만 있습니다. 문장 한 개도 안 빼고 전부 다 6구, 수능 기출문제에서 가져온 겁니다. 한 문제도 안 빼고 자 그리고 나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이거예요. 선생님 제가 3등급인데요. 제가 너무 이거 중간에 이해가 안 되는 것도 간혹 나옵니다. 다 이해 안 되는 게 아니라 어쩌다 어렁이 한씩 나온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멈추면 실력이 늘지 않아요. 제가 100% 이해되지 않더라고 해도 한 70% 정도 이해했으면 일단 끝까지 완강을 합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끝까지 모든 패턴을 배운 다음에 다시 공부하잖아요. 자, 약속 드릴게요. 이거 내가 옛날에 왜 해석 못했지? 장담해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 내가 70%만 이해가 돼야 돼도 일단 완강을 먼저 한다. 그리고 자, 이거예요. 현장 버전을 1월에 또 찍는단 말이에요. 복습할 땐요. 현장 버전으로 다시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튜디오 버전으로 공부를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워크북까지 공부했어요. 이 책은 2회독을 해야 되는 책입니다. 그래야 해석이 몸에 딱 붙거든요. 현장 버전으로 한 1.2배속? 좀 너무 빠르면 1.5배속까지 가능해. 자, 이렇게 현장 버전으로 2회독을 딱 끝내잖아. 약속한다고요. 전과 후가 해석 실력이 완전 다릅니다. 아, 정말 내가 단호만 외우면 되는구나. 그러면 이거 해석이 구조로 안 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지금 지금 만약에 이거를 겨울방학에 보고 있다면 겨울방학에 무척 끝내셔야 됩니다. 물론 나중에 여름방학에 본 학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가능하면 시간을 좀 줄여서 빨리 완강하시는 걸 제가 추천드립니다. 자, 이걸 끝내고 나면요. 후속강좌로 꼭 설명드릴 게 있어요. 베이직 문장해석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건 문장해석의 원리죠. 문장해석의 원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가 또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문장해석의 원리만 공부했는데요. 근데요. 진짜 제가 억울했던 게 6개월 동안에 책 한 권을 공부한 거예요. 아니요. 문장해석의 완성은 뭐냐면요. 3개년 고1 고2 기출문제에서 가장 짧은 게 3줄입니다. 아예 3줄부터 8줄짜리 한 문장으로 된 것들만 공부를 합니다. 이때 핵심은 키워드 잡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학생은 후지식 알아. 이 학생 애재해석할 줄 알아. 자 이 학생 예를 들면 도치구문 다 알고 있어. 이론 다 알고 있어. 그럼 실제로 정말 긴 문장에 직접 적용하는 연습을 하거든요. 이것까지 해야 정말 성적이 미친 듯이 올라가요. 물론 문장해석의 원리만 수강하고도 성적 선생님 올라갔어요 하고 수강평 올리는 학생들 막 보시면 압니다. 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문장해석의 완성까지 꼭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제가 참고 드릴 게 있는데 고3 학생이에요. 또는 N수생이에요. 그럼 선생님 제가 베이직도 해야 되나요? 만약에요. 어 2등급 정도 된 학생입니다. 고2나 N수생이. 아니요. 하지 마시고 곧바로 그냥 문장에서 완성합니다. 3개념 고3 기출 3줄 이상의 모든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짧은 게 3줄이란 얘기에요. 길면 8줄입니다. 그런데 고3 또는 N수생인데 선생님 제가 4등급인데 이거 먼저 합니다. 고1 고2 거 우습게 보지 마세요. 고1 고2 기출 문제의 3줄 이상 문장은요. 고3하고 난이도가 똑같습니다. 단지 어휘만 약간 더 쉬운 것 뿐이에요.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공부 내용이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1이나 고2 학생이에요. 하지 않습니다. 베이직 문장 해석의 완성까지만 끝내시면 돼요. 고1 고2 학생들은 고1,2 기출까지만 끝내세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우리 진행이 되는 강좌입니다. 제가 문장 해석의 원리는 아시는 분 알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수강생이 있고요. 학생들 만족도가 가장 높은 강의 중에 하나고요. 이건 약속일 수 있습니다. 완강하기 전과 완강하기 후가 해석 실력은 완전 달라질 겁니다. 자 마음이 준비하시고 우리 이제 1강에서 봅시다.